안녕하세요. 마늘이 종이 들어있다 마늘이 좀 넣자 마늘이 안 먹으면 먹기 좋습니당 마늘이 너무 좋아요 마늘이 더 많고 마늘이 더 많아요 마늘이 더 많아요 아.. 소시지 너무 맛있어 모짜렐라 모짜렐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골고루 한 번 더 맛있나요 쩝쩝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참기름 으어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있다 참기름 양념장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